내 몸뚱아리가 이딴 것에 대한 부작용이... 그것도 못 이겨? 어? 오초구니가 없네 이브죠? 예 부추전기 시현이 왔죠? 기숙공격이다 이XXXXXX 뭐야? 진짜 세?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깨끗해? 뭐야? 누구 오줌쌌어? 누구야? 누구 오줌쌌어? 누가 항아리 오줌쌌어? 싸인지 얼마 안됐는데 X 일단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흉가지만 오늘 다시 온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드릴게요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그겁니다 고스트헌터에겐 이유 따윈 없어요 고스트헌터는 귀신이 나오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언제 몇 날 몇 시 그딴 거 상관없이 언제든지 나는 올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크아저라 꼬큐! 고스트튜브 컸습니다. 오래간만에 커지는 거야. 소리 누구야? 거기 누구 있으면 나와. 지금 당장 나와. 나 백신 맞은 사람이야. 캐슬인. 캐슬인 나와. 보고 있다. 어디서 보고 있지? 그저 날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고요? 어디 있어요? 좀 더 들어가 볼게. 부엌 해봐. 여기 진짜 네가 있으면 부엌 해봐. 부엌 해보라고. 뻑 있어요? 당신과 이야기하려고 왔어요. 캐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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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 안쪽에 뭔가 졸라 많아요. 아 여기 느낌 있지? 기분 되게 안 좋은데? 여기 방이 쎄네. 어? 무슨 소리야? 공포가 막 불러일으키셨네. 누구 있어요? 어 잠깐만 기운이 왜 그러지? 원문하고 들어갈 때는 들어갔었는데 뭔가 좀 애매하네. 느낌이 별로 안 좋은데 오늘따라. 내 몸이 좀 이상해서 그런 거야? 몸이 좀 이상해서 그런 것 같아. 가까이. 아니지. 그렇게는 안 되지. 지금 부르고 있어. 가까이 오라고. 그렇게는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지금 들어오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유혹하네. 백신 펀치하는데 맞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가까이 오라는데 가까이 가야지 뭐 어떡해. 들어갑니다. 일단. 일단 일단. 2단. 3단. 토요. 토? 토요? 어이 왜 날 끌어안고 그래? 아 씨X 좀 나와. 아 씨X 뭐해 왜? 아 점터가 터졌어? 아 씨X 갑자기 점터 나가버리네. 뭐지? 아 저 새끼 새끼인가? 아 저거 새끼인가? 저 새끼인가? 이 새끼인가? 새끼. 새끼. 혹시 아줌마 새끼세요? 내 새끼세요? 아 새끼 안 돼. 나 밤마다 힘들어 진짜로. 가까이. 아 또 가까이 오랴. 아 씨X. 아니야 아니야. 아니 잠깐만. 도대체 누가 자리한 거야? 어? 오라는데 자꾸. 이거 어떡하지? 그냥 가서 한번 시원하게 하면 좋. ㅅ. 잠깐만요. 순호 한번. 우리가 귀신을 볼 수는 없지만. 귀신이라면 의심될 수 있는. 것을 한번 들어봅시다. 일단. 건너편에 뭐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지만. 무슨 소리야? 낡은 하위. 하위 아래로. 아 씨X 아래 있구나. 저기 보이죠? 저기 나무 옆에 서 있다. 하위. 그치 아래. 저기서 지금 보고 있어. 저기서 보고 있어. 눈 깔아 이 새끼. 들어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꼭 침대방이 있는데는 새끼가 있다니까? 이상한 거. 안녕하세요. 여기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씨X. 오케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 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메일 표시하기. 와. 대박이다 진짜. 이 방 아니야. 이 방 안. 이 방 아니라고. 어 씨X 뒤에서 밀었어. 저주 받은. 날 밀었던 이유가 여기서 뭐를 가져가라. 뭐를 찾으라는 거야? 뭐지? 뭐를 원하는 거지? 저주 받은. 저주 받은? 저주 받은? 아까 전에 여기 들어봤어요. 여자 형제. 저주 받은 여자 형제. 잠깐만요. 아까 전에 저거. 딱 어 나 밀었어. 라고 했을 때도 저주 받은 나왔었거든요? 여자 형제? 살해. 저주 받은 여자 형제. 살해. 그러려면 여자 형제가 있는지 없는지 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주 받은 여자 형제를 살해했다고? 그러면 저주 받은 여자 형제가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여자 형제 있어요? 떠나지마. 떠나지마. 안 떠날 테니까. 있어요? 있으면 신호 좀 줄 수 있을까요? 있어요? 있으면 공 한 번 만져줄 수 있어요? 에이. 내가 공을 만지라고 했지. 내 몸 안에 공을. 안쪽에 있는 애하고 말이 안 되면 바깥쪽에 있는 애하고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저번에 있었던 어린애들은 지금 싹 다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어린애들을 부르기 위해서는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걸 좀 줘야 되거든요. 담배 줄까? 혹시 담배가 필요하니? 네. 여자라고. 여자라고. 그래서 지금 담배를 별로 안 좋아하나? 그럼 술 줄까? 아니 술은 없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각 방에 숨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제가 장비 좀 설치해놓을게요. 일단. 저쪽이 문젠데. 이쪽은 잘 모르겠어. 저 사실은. 근데 이쪽이 또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는 봐야 되니까. 이쪽으로? 어느 쪽으로? 우선 그럼 트랩을 설치해놓읍시다. 트랩. 자 여기다 오르고 설치했고. 좋아요. 이제 움직이면 바로 올릴게요. 미스. 자꾸 여자라는 그런 거를 자꾸 주네요. 불을 끄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앞쪽이 앞쪽. 이쪽. 안녕하세요. 누구 계실까요? 전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왔습니다. 계세요? 아이야. 있어요? 계세요? 조용하지? 온가? 포용. 포용? 근처에 있는데. 계세요? 어. 어. 잠깐만요. 어떻게 온 거지? 뭔가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아닌가? 내가 잃었어요. 잃었어요? 뭐를 잃었지? 초점이 나간다. 뭐를 잃었습니까? 초점을 잃었어요? 마음을? 초점이 나갔는데 왜 안 울리지? 되는 건가? 뭐라? 아 맞다. 어저께 배터리가 나갔었지? 현아. 시발. 어쩐지 여기 어떻게 들어왔지 생각했는데. 이게 안 울렸었구나. 어쩐지. 어쩐지 어쩐지. 아 잠깐만. 배터리가 나갔어요. 현아. 잠깐만. 아니. 좀 이상하다 싶었어. 이상하다. 어떻게 들어왔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들어왔지? 왜 초점이 나가지? 이상하다? 형. 저기를 뚫고 저쪽 창문에서 들어왔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 세팅 들어갑니다. 앞쪽에 있으면 계속 울릴 거야 아마. 여기 안쪽에 계세요? 혹시? 어? 어? 뭐라고? 왜 여기에? 왜 여기에라는데? 장난감. 장난감 아니라고. 이 씨발. 신장장비야. 이 거지 같은 새끼야. 네가 뭘 알아? 나에 대해서. 이 장비들이 장난감처럼 보일 수 있지만. 네가 왜 나를 무시. 어? 씨발. 빠져들겼어. 야. 왜 무시하는 거야? 나를. 이게 장난감이라고 하지 마. 이 새끼야. 어? 없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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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양치기 있어요. 내가 잡아다. 여기 좀. 어? 형아 잠깐만. 검은색 생겼다. 없어졌어. 내가 잘못봤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얘는 반말이고, 이 ㅆㄲ아. 몇 살이야? 이 새끼 여기 집주인도 아니면서 집주인놀이소라는 거야? 어? 싹바가지 없는 새끼. 난 당신을 보고. 뭐야 너? 뭐야? 거기서 왜 나.. 잠깐만. 거기서 나 보고 있는 거야? 대놓고 보고 있다, 지금. 대놓고 보고 있어, 대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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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놓고. 어? 점점 가까워진다? 어어? 어어? 그것은 무엇인가? 레이저. 눈뽕. 너의 시력을 마비시켜버리겠다. 그런데 왜 안 와? 어? 불빛에 반응하냐? 잠깐만. 아닌데? 여기 앞쪽이 있어요. 지금 앞쪽이야. 추워. 서늘해. 또 또 또. 햇빛이 피했어. 햇빛이란다. 소리. 움직였어. 뭐야? 뭐가 움직인 거야? 뭐가 움직였어? 뭐야? 뭐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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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네? 진짜 뭐지? 뭐야? 뭐야? 뭐..뭐야? 이건 또 무슨.. 캐리? 무슨.. 이게 검은색 찍혔어요? 떠나지 말래. 다시 들어가. 야 덤벼. 그래. 안 떠나. 안 떠나. 안 떠나. 내가 무슨.. 살려줘. 진짜 미안해. 죄송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왔어요. 침착하세요. 잠깐만요. 침착해. 검은색이 있다고 사라졌다니까. 그걸 내가 봤어. 뭐야 당신. 여기 근처에.. 여기 근처에.. 성가.. 성가.. 나 한 번만 참는다. 진짜야. 잠시만요. 어떻게 행동반경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봅시다. 지금 저쪽에서 계속 움직이고 저쪽은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안쪽까지 영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당신한테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까? 하..하겠습니까? 난 떠날 거야. 아니 왜! 잠깐만 발소리났어요. 나는 떠날 거야. 발소리나는 건 무슨 경우지? 그는 누구인가? 또 누가 들어왔구나. 안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짜. 도대체. 계속? 응. 죄. 죄. 누가 죄진 거야. 누가 죄진 거야. 그거 얘기해주면 안 돼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잠시만요. 거기 어린이.. 어린애가 거기.. 저쪽 방에 있나? 어린애가? 그 위쪽 방은 뭐야? 괜찮아. 괜찮으니까 한번.. 공 한번 만져줄 수 있니? 캐서린? 도와주러 왔어. 네가 캐서린이야? 아니 근데 뭔가 막는데.. 물해야 돼. 얘가 지금 나한테 물해야 돼. 이 새끼가 막고 있는 건가? 뭐야 이 새끼. 목이 깊이저 맞아볼래? 여길 떠나. 쟤 얘가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여길 떠나라고. 싫어. 내가 여길 왜 떠나. 싫어. 그렇게 쉽게 떠날 수는 없지. 나는 이 아이를.. 야. 여길 떠나. 왜? 왜 떠나라는 거야. 그 뭔지 이해를 못 하겠네. 왜 그러는 거야. 왜 왜. 여기 떠나.. 아니 어차피 시간 되면 떠날 거야. 왜 자꾸 지금 내가.. 여기 안쪽에 있어. 언제 왔지? 언제 안쪽으로 들어갔지? 어 또 바꿔주러 갔네. 얘 지금 여기 계속 왔다갔다 하는 거죠? 형한테 잠깐만요. 계속 왔다갔다 하네. 공 못 만지게. 야. 혼신을 다해서 공 한번 만져줘. 그럼 내가 거기 있는 거 너 알잖아. 나한테 신호를 달란 말이야. 신호를 빨리.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지금 내가 혼자서 어린애하고 놀고 있는.. 신호를 줄 수 있니? 신호? 어린애가 있는지 없는지? 안쪽에서는 계속 소리 나요. 코스트 박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다. 이거 줘. 자. 당신은 지금 어디 있지? 나의 멋있는 멘트에 대답해. 오르골 조용합니다. 담배 줄까? 어. 담배도 안 필요하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누구 계신가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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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누구 있습니까?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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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시 됐죠? 무언가 있는 거는 정확합니다. 지금. 여기. 너 뒤에는 벽. 안녕하세요. 제가 앞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어린애를 당신이 지금 감금하고 있는 거지. 맞지? 당신이 좋아하는 오곡을 가져왔어. 오곡. 좋아 미치겠지? 오곡. 주택? 이거. 이거 줄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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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좀 만져볼래? 오곡을 가져왔어. 오곡이야 오곡. 오곡. 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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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기다리려고 하는 거지.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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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네 아이씨 개찜소름 잠깐만 오복 내노래 아이씨 이들 호박을 못 들으니까 이제는 고추로 가까이 이래 아 오복을 좋아했구나 오복 좋아하세요? 오복을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몰랐지 어어 공 한 번 만져줄 수 있어요 그러면? 오복 주워 먹을 때 빨리 공 만져 얘야 지금 오복에 하얀 눈 팔렸을 때 공 만져 괜찮아 얘야 조용히 해 이 새끼야 공 만져 괜찮아 없는 건가? 괜찮으니까 나와봐 얘야 괜찮으니까 공 만져보라니까 내가 널 도와주려고 왔어 뭐야 왜 조용한 거지? 혹시 너희들 혹시 그 오공 성불한 건 아니지? 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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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래 아 이게 효과가 있구나 야 전자기장이 빠지네 들어가서 해볼게 들어가서 개신기하네 진짜 아 여긴 또 돼 오이씨 뭐야 이거 아 얘가 잠깐 후퇴한 거구나 근데도 세 칸이야 세 칸 다섯 칸까지는 아니고 이게 반응이 있네 아 그러면 쟤는 찐텐이라는 소리잖아 지금 반응이 있으니까 근데 한 번에 싹 빠지진 않는다 아 입구 쪽에서는 다섯 칸이었는데 갑자기 한 개로 빠지니 들어가니까 이제 세 개로 바뀌고 안쪽으로 더 들어간 거 같은데 오곡을 피하네 파란색이 누구라서 그런가 스고이 데스네 어느 정도 딱 그런 게 있네 각 터마다 상성인 게 있네 팠을 때 팠어야 되고 소금 쓸 때 소금 써야 되고 오곡 쓸 때 오곡 써야 되고 뭔가 좀 이런 그런 게 있는 거 같아 그쵸? 오케이 여기 진짜 좀 애매하다 진짜 없어진 게 성불된 건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오곡에 지금 기운이 다 빠진 거 같아요 여기 자체를 난 장비가 지금 안 움직인다는 게 되게 신기한데 일단은 우리가 오곡을 잘못 쓴 거야 지금 상태에서 오곡을 쓰면 안 됐어 얘네들이 지금 기운 자체가 완전히 빠져가지고 애초에 오곡을 쓰면 안 됐어 잘못한 거 같아 잘못 오케이 일단은 그러면 얘네들이 다시 운기를 바짝 채울 때 다시 와서 헌팅을 시작해야 될 거 같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네 공 못 만지게 절alies try five oh Bog write em 거 보라 from was you y